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네토나와 베네치아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태리 사람들도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1kg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상자 안에다가 담아서 팝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12월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둘이 다 굉장히 크죠? 파네토네는 밀라노에서 처음 만들어서 먹기 시작을 한 거고요. 베네치아나는 이름 그대로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던 빵입니다. 얘는 파네토네라고 해서 큰 빵이라는 뜻이에요. 파네가 이태리 말로 빵이라는 뜻인데 파네토네가 붙어가지고 큰 빵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포크를 포로켓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큰 포크를 이태리 말로 포로켓돠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네토네는 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모양을 딱 봤을 때 차이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빵은 파네토네고 위에 뭐가 그렇게 잔뜩 붙어져 있는 빵은 베네치아나예요. 베네치아나는 특히 통아몬드, 굵은 설탕, 그 다음에 위에다가 아몬드 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익힌 빵이 베네치아나입니다. 주로 언제 먹냐 하면은 파네토네는 거의 그 나탈레, 그러니까 성탄절에 먹어요. 사실은 이제 뭐 12월 초부터 모든 재간점에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슈퍼에도 많이 팔고 이렇게 계속해서 12월 내내 먹고 1월까지도 먹는, 먹는데 주로 이제 성탄절 날 먹는 빵입니다. 아마 이태리 내에서는 성탄절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마 파네토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나는 밀라노에서는 1월 1일 이태리 말로 까뽀다노, 그날 먹는 빵이에요. 까뽀, 그래서 대장, 안노, 뭐 이 안노가 해거든요. 그 해의 첫 번째 대장,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베네치아나를 먹습니다. 두 빵 다 마지막에 익히고 나서 빵을 식힐 때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양쪽으로 큰 쇠를 갖다가 딱 집어넣어서 뒤로 딱 이렇게 엎어서 식혀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계속해서 무겁기 때문에 쭉쭉쭉 가라앉아서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뒤집어서 식히게 되면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은 안에 잘라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파넷돈에 들어가는 앙꼬라고 해야 되나?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건포도가 있어요. 건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껍질 말린 거 그다음에 체드로라고 해서 레몬과에 속하는데 레몬보다 훨씬 크고 레몬보다 조금 더 흰색이면서 단맛이 훨씬 더 강한 체드로라고 하는 시칠리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그 과일 껍질을 갖다가 시럽으로 해서 말린 거를 세 가지를 안에다가 넣어요. 그 대신 베니찌아나는 오렌지 껍질 말린 것만 딱 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죠? 요렇게 부시면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두 빵 다 강력분을 사용을 합니다. 빵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라서 어 전자레인지에 한 10분 정도만 돌리세요. 따뜻하게 살짝 따뜻하게 그러면은 빵이 다시 부드럽게 사라진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톤에 정말로 그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그 유명한 제거점에서는 1kg에 어 40유로 50유로 한국전운으로 하면은 한 7만원 이렇게도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보통 한 11월부터 그냥 이 시기에만 딱 먹는 빵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태리 사람들 조금 헷갈려하는 두 가지 빵 오늘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수 1 6 5 감사합니다.